오늘 우리가 읽어야 될 말씀, 느해미야 말씀, 또 시편 말씀, 이사야 말씀 있는데 오늘 말라기 말씀을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구의학의 맨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에는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11조 하면 말라기라고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헌금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11조를 가르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진 11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11조를 설교하면 말라기 전체에 의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되어집니다 우리가 말라기 3장에 기록되어진 이 구저들만 읽고 그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마치 11조 하면 축복받는다 11조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11조를 강요하는 말씀으로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몇 구절만 가지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위험한 것이 몇 구절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곡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이든 그 성경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 되는데 그 배경 저자가 누구인지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 어떠한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앞뒤 문맥과 함께 전체적인 문장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경통독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라기 말라기는 나의 사자 나의 메신저 나의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말을 전하는 사람 청와대의 대통령의 의중을 전하는 대변인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대변인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이 말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말라기는 언제 활동하던 선지자일까 추측한데 활동 시기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쓴 말라기를 보면 아마도 이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기는 느에미아 이후일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유대의 총독으로 오죠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문짝들이 불타고 폐허가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서 성벽을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 그래서 왕에게 청에서 유대 총독으로 와서 52일 만에 놀라운 기적을 이뤄네요 에스라와 더불어서 한 사람은 성벽을 쌓고 에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느에미아 이후에 유대 공동체는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집니다 그래서 예배의 열기가 식어져요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지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 이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 왜 우리 공동체가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예배가 감격이 없을까 왜 도덕적으로 우리는 다시 타락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알면 원인을 알면 회복은 쉽습니다 무엇이 이유인가 무엇이 원인인가를 알면 회복은 쉬워집니다 말라기가 4장까지 되어 있는데 이 구절수를 합치면 총 55절입니다 굉장히 변증적이고 논쟁적인 말씀이에요 말라기를 읽다 보면 질문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형식으로 6개의 논쟁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를 읽으면서 중요한 것은 이 6개의 질문이 무엇이고 이 6개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이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1장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통독성경 1081페이지입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겨누니라 첫 번째 논쟁이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논쟁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논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문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삽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이나 아내에게 지금 이런 얘기 해보시겠어요? 나 너 사랑해 그러면 보통 몇 년을 산 부부의 반응은 이겁니다 사랑 좋아하시네 말만 사랑하는데 행동이 왜 그래? 사랑하는데 왜 그래? 라고 반문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라는 반응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불망과 원망이 많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죠 포로로 끌려갔어요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칭령에 의해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현실은 힘든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다시 쌓았지만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국입니다 힘없는 나라의 국민들이고 백성들이고 생활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학계 말씀 보니까 메뚜기 때가 습격을 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께 드릴 재물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모든 게 잘 돼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당연하게 원망하지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믿는 게 무엇이냐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가 만사형통이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한다 아니 기도 열심히 하는데 성경 열심히 읽고 예배도 잘 드리는데 헌금도 잘하는데 당연히 돈도 많이 벌고 아이들도 잘 되고 나도 건강해야지라고 믿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는 삶이 만사형통일까 로마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엄이나 칼이래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이라 환란, 가난, 핍박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잘 믿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나에게 어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도 나에게는 환란도 생길 수 있고 가난해질 수도 있고 핍박의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애설을 미워하셨대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보면 누구 인생이 편했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산전수전 다 겪었어요 야곱의 일대기를 읽으면 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찾다가 결국 도망가서 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데 거기서 또 사기당해서 오랫동안 무인금 노동하고 원하지도 않던 부인이 4명이나 생기고 자식이 12명 생겼지만 그 12명의 갈등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애서요 편안하게 살았어요 애서는 별 문제 없이 큰 민족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자의 인생은 편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루시고 간섭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으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잘못된 길 가잖아요 곧바로 개입하셔서 다루십니다 힘들게 하시고 어렵게 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개입하셔서 간섭하셔요 여기 있는 우리 자녀들 다른 엄마들은 여러분 야단 안 쳐요 그래서 다른 집에 엄마가 너무 좋아 보이지요 그런데 그 엄마도 그 자식 야단치고 혼냅니다 왜냐하면 남의 집 자식은 남의 집 자식이에요 많이 먹어라 많이 먹어라 하지만 여러분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내 자식만큼은 좋은 거 먹여야 되고 잘못된 습관 가지고 있으면 고쳐줘야 되고 야단 쳐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개입하셔서 예루살렘 성도 불타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도록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70년 동안 유배 생활하도록도 허락하시고 심지어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점마저도 불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때로는 메뚜기 때의 습격도 받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논쟁으로 이어집니다 1장 6절에서 2장 9절까지가 두 번째 논쟁이거든요 이 논쟁의 주제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일까 라는 논쟁이에요 1장 6절 볼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이 부분 주목해서 보셔야 됩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일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질문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답 주셨어요 너희 사랑하는 거 맞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누구에게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주인인데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멸시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반문이에요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합니다 귀히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 7절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증거가 무엇이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이 부분을 주목하세요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상한 떡이에요 먹을 수 없는 떡을 주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이 주님의 이름을 멸시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떡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떡은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 교회에 적용해 보십시다 여러분 교회가 오염되고 상한 떡과 같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먹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떡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빵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상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이 드셔야죠 여러분 교회가 친교를 하면서 오늘 메뉴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대표적인 메뉴가 떡 아니면 김밥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상한 김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떡집에 갔는데 유통기한 지난 거 60% 할인해 준다고 요즘같이 날씨도 추운데 상했겠어 라고 하면서 60% 할인된 걸 사다가 유통기한 스티커를 다 떼고 드세요 드세요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는 교회와 성도를 더럽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강대상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해서 더러운 떡을 성도들에게 먹임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을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지 나의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강대상에는 라틴어가 적혀져 있어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강대상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되는 말씀만 전하자 그러면 설교자는 강대상에서 내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을 죽이고 강단에 서야겠지요 강단에 서서 내 자랑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말하면서 누구 찍으세요 요즘 정부가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라는 얘기를 감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와 드는 것 조차도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의 것들을 철저히 죽이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의도대로 설교하려는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된 건 먹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영적인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먹는 거예요 영양실조에 걸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양떼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의 떡 생명의 빵 입니다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 이에요 베들레헴의 뜻이 빵집이라는 뜻이거든요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베들레헴에 기근이 생겼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떡집에 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이 이주를 합니다 먹을 걸 찾아 떠나요 떡집에 떡이 없으면 빵집에 빵이 없으면 사람들은 빵을 찾아 떠납니다 떡을 찾아 떠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교회는 말씀의 떡이 풍성한 떡집 빵집 베들레헴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양떼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좋은 양질의 말씀이 있는 그 풍성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더러운 떡을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8절에 말씀해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제사장들에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 당시를 생각해보세요 성전에 올 때 재물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그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이 백성들이 드린 예물 중에 재물 중에 좋은 것은 내가 가지고 이것 중에 병든 것 눈먼 것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오래하면 딱 보면 알거든요 어떤 양이 좋은지 어떤 부위가 탁월한지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기 집 가면 딱 알잖아요 이게 한우인지 수입산인지 이게 제주도 대지인지 수입 대지인지 아신다고요 제사장은 당시에 칼을 잘 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뭐가 좋은지 알아요 그런데 어떤 궤를 썼냐면 어떤 잔깨를 부렸냐면 그것 중에 안 좋은 것들 그것들은 다 주님께 드리고 좋은 건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성도들의 물질과 헌신을 훔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존중 하나님에 대한 경의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잘못된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교회 주인이다 하나님께 내 거지 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생겨버리면 탐심이 생겨버리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것을 내 소유로 만들려고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내 허락 없이는 한 푼도 쓰지 못한다 당회가 목회자가 그런 발상으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목회자는 물질에 우선권을 두면 안 됩니다 양떼에 우선권을 둬야 돼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해 보세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가 내 재단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심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드리는 제사장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뒤집어 얘기하면 제사장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 드리는 대상도 기뻐하지 않으시고 그 예배도 받지 않고 계셔요 예배도 받지 않으신 거고 그 봉헌도 받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심각하게 오늘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저 교회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 교회는 문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주님의 한탄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세 번째 논쟁에서도 계속 이어져요 2장 10절에서 16절까지가 세 번째 논쟁인데 그 세 번째 논쟁의 주제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이게 세 번째 논쟁이거든요 그래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와의 재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극단적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렇게 주일날 멀리서 와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이 예배에 기쁨이 없으셔요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난 너희가 모이는 거 별로 안 기뻐 그리고 찬송을 했는데도 주님이 받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헌금을 했는데 주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십자가가 달려있는 교회인데 주님이 차라리 없어졌으면 하는 교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람된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러시지는 않을까 한국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야 팔만 몇 천 개의 교회가 있어 너무 좋다 가 아니라 없어졌으면 하는 교회 이런 교회는 차라리 문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교회는 없을까 우리가 몇십억씩 되는 시스템까지도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시고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시고 1년에 하는 헌금이 몇십억 몇백억 몇천억인 교회도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는 헌금이라면 우리가 조심스럽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가 왜 하나님은 교회문이 닫혀지기를 원하실까 누구의 문제인가 교회의 문제일까 말라기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좋은 것은 취해서 다 내 것으로 만들고 있는 그래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있는 제사장 목회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제사장의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로 하면 목회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것은 목회자가 성도들 위해 기도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때는 성도들이 목회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찌 보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를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목회자 양떼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 닮은 목회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 하지 않는 하나님의 것을 탐내지 않는 그런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교회 목사님 내 목사님 이라고 여겨지는 그분 만큼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2장으로 2장 1절 3절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선을 꾸지질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니라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마음을 두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회자들의 문제가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졌어요 하나님보다 더 큰 영광 받으려고 지금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가난하셨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은 부자가 되려고 해요 예수님은 어린 나기 새끼를 타셨는데 목회자가 큰 차를 선호하고 큰 집을 선호한다면 과연 예수님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 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멸시 천대를 받으셨는데 목회자가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존경을 받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이 되셨는데 목회자는 자기를 채워서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예수님 따라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진 종이 되어라 지금 이 시대에 목회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본을 따라 살아라 그것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종이 되신 것처럼 목회자도 진정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양떼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꾼이 아니라 그 양떼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교회 만들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내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7절에서 9절이에요 제사장의 일은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다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의 특사다 그런데 너희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일을 저버렸다 도리어 많은 사람들의 삶을 망쳐놓았다 너희는 제사장 레이세 언약을 쓰레기로 만들었다 만군의 하나님이 말한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너희의 신일상을 만천하에 폭로한다 이제 모두가 너희를 역겨워하고 피해간다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게시를 참되고 치우침 없이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 제사장을 다 목사로 바꾸어서 보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제사장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은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목회자가 할 일이 바로 진리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갈 길을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런 목회자가 예언의 은사를 받아서 집사님은 이 사업하세요 성도님은 이거 하세요 라고 하는 것이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말씀 생명의 떡을 먹여 놓으면 그 말씀에 감동받은 성도들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에요 말씀을 먹이지 않으니까 더러운 떡을 먹여 놓으니까 결국은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서 영양실조에 걸려서 삶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뭐라고 말씀하셔요 많은 사람의 삶을 망쳐놓았다 오늘 목회자가 강단에서 한 설교가 많은 사람을 망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가 가진 위험성이 이기도 합니다 왜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요 어디 가서 나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울 정도로 왜 목사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을까 오늘 말락의 말씀을 위하면 목회자가 자기의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 가르치는 일이 쉬울까요 그것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이 쉬울까요 여러분 설교를 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참 어렵다 말락의 말씀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락의 1장에서 4장까지의 설교의 내용을 제 컴퓨터로 보니까 한 100페이지에 설교를 제가 준비를 했어요 이번에 통덕성경을 여러분에게 또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보는데 아이고 여기서 내가 미스했구나 이런 뜻이 아닌데 이렇게 말했구나 그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다시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는데 이건 내 생각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백몇 페이지가 버리고 버리니까 10페이지 정도로 줄여드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고 진행해서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한두 시간 준비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사투를 벌였던 수많은 학자들의 논문도 있고 추석도 있는데 그것도 참고해야 되고 부약은 우리말이 아니고 히브리어 아람어이기 때문에 신약은 헬라어이기 때문에 그것도 내가 가진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결국 결단하는 게 뭐냐면 말씀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디 나가서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할 여유가 없겠구나 어느 교회에서 집회해달라고 일정 잡고 갈 수가 없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라고 경고하고 있죠 야고보소 3장 1절 말씀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마라 이 말씀은 언행일치하지 않으면 벌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말한 대로 안 살면 결국 너는 심판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앞에서 가르치는 말 한마디가 사람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경고예요 지금 중림의 이름으로 설교하지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라는 것 그 위험성에 대한 경고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사람의 삶을 망쳐버려요 설교자가 준비 없이 말씀에 대한 깊은 묵상과 연구 없이 아무 말이나 설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고 강단에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여러분은 다 알아요 그치요? 준비 없는 설교 깊이가 없는 설교는 결국 영혼을 망치는 일인데 그만큼 그 일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목해자의 권위도 땅에 떨어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쟁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논쟁은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주제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게 하였습니까? 라는 거예요 2장 17절에 보면 너희가 말로 여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누가 지금 말로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레이스 사람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레이스지파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소위 말하는 오늘로 얘기하면 이 강단에 서고 있는 목사와 전도사가 찬양사역자들이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말은 뭐냐면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의 눈에 좋게 보인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목회자가 세상 악에 대해서 천묵하면서 부자 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만사 영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라는 뜻으로 설교하고 목사 대적하지마 목사에게 순종해야 돼 헌금하면 하나님이 복 내려주셔라고 가르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주님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어요? 부흥의 어떤 강사가 왔는데 아니면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아이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왜 강단에서 저런 말을 하지? 여러분 마음이 괴로워요 차라리 그 말이 부드러운 자장가처럼 들려서 나를 잠들게 하면 되는데 목소리가 크셔가지고 잠도 못 자게 하시면서 나를 괴롭게 하면 근데 여기서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그에 애들에게 애들 예배에 애들이 떠드니까 목사님이 그러셔서 얘들아 떠들지마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그 어린 내가 목사님이 왜요? 그랬더니 어른들 주무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듣는 우리가 괴로우면 하나님은 어떠실까?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괴로운 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서 사람들 정지하는 말을 강단에서 할 때 그러면 저주받아 여러분 이런 이해가 올바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건축하는데 우리 교회 헌금해야 되겠습니다 1억 헌금할 사람 일어나십시오 장로님들 뭐 하십니까? 부흥 강사가 와서 1억 헌금 못하실 장로님들 일어나십시오 라고 할 때 듣는 성도들도 괴롭겠지만 그때 하나님은 그 말씀에 대하여 그 말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실까? 이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왜곡되어진 하나님의 뜻을 설교자가 전할 때 하나님이 괴로우신 거예요 설교자로서 반성하게 됩니다 설교자의 얼마나 많은 말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있을까?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은 두 번째로 치고 설교자의 말이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들은 없을까? 반성하게 돼요 이 문제는 여섯 번째 논쟁에서도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논쟁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3절에서 4장 6절에서도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습니까? 라는 논쟁인데 같은 주제로 다루고 있죠 아니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때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과연 어떤 말들이 주님을 괴롭게 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있을까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왜곡해서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가진 어떤 비전이나 생각들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결정했으니 당회가 결정했으니 따라오시오 나는 목사다 라는 권위를 내세우면서 설교 중이나 아니면 당회에서 아니면 재직계에서 목사가 결정했다 따라와라 라고 말하면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완악한 말이고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라는 표현은 조심해야 돼요 성경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라는 표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 가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주님이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은혜받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을 경애하는 자들인데 그들이 말할 때마다 주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을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다 기록하신대요 여러분 이런 상상되지 않으십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념책을 딱 펴시고 야 2021년 9월 4일날 너 사람들에게 이런 말 했지? 내가 듣고 은혜 받았어 라는 뜻이에요 주님의 귀는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데 어떤 말을 듣고 계실까? 그래서 어떤 말을 기록하고 계실까?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 주님을 경애하는 말들을 주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집파에게 제사장들에게 오늘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은혜의 말, 경건의 말, 하나님을 존중해서 한 말들은 다 하나님의 앞에 기록되어 있어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칭찬해 주실 거야 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3절 보겠습니다 여기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이오와께 바칠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은 주목하고 계십시오 하나님이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말씀과 찬양을 섬기는 레이사람들을 깨끗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이 시대 목회자들을 향한 주님의 의지입니다 그런데 왜 금이 아니라 은을 연단하신다 라는 표현을 하고 계실까? 이왕이면 금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은을 연단하여 깨끗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라고 말씀하는데 왜 은이냐면 은은 여러분 은을 얻는 과정이 금보다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금값이 비싸지만 고대에는 은값이 더 비쌌어요 순은을 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은요 금보다 더 높은 열을 가해야 되고 은은요 가진 불순물의 95%를 버려야 은이 조금 생겨요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금값보다 은값이 더 비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은 부식이 잘 되기 때문에 자주 닦아줘야 돼요 그래서 은목걸이를 받으신 분들 안하고 며칠만 있어보세요 치약으로 닦던 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레이자손은 늘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만들어주길 원하셔요 왜 그럴까? 왜 레이자손이 깨끗해야 될까? 왜 하나님은 레이집파를 깨끗게 하시길 원할까? 레이집파가 살아야 공동체가 살고 주님의 양떼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장과 레이사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임지하시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의로운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레이집파가 깨끗해야 공의로운 예물을 주님께 바칠 수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레이집파는 분깃이 없기 때문에 수입이 없기 때문에 헌금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레이집파가 공의로운 재물을 드릴 수 있을까? 깨끗해야 공의로운 재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대요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논쟁으로 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논쟁은 이미 우리가 살펴봤고요 다섯 번째 논쟁 3장 6절에서 3장 1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회개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이 너희는 이제 회개해야 돼 그러면 이제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3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오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문이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11조와 봉헌문을 도둑질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이것만 보면 안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오늘 강단에서 11조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 라고 하는 설교로 그래서 마음의 부담과 마음의 정제감을 가지게 하는 말씀으로 이용되어지는데 이 말씀은 절대로 11조 해라 헌금 제도로 해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왜 11조 안 하니? 왜 헌금 안 하니? 라는 절책의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보니까 말라기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에요 제사장과 레이인들인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회개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잘 들어라 주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지 마라 누구에게? 레이집파와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11조 도둑질하지 마 봉헌물 도둑질하지 마 여러분 이미 아셨지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드린 재물 중에 좋은 양은 내가 갖고 병든 것, 눈 먼 것은 하나님께 전해사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드린 11조와 봉헌물에도 손을 대는 거예요 그건 창고에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쓰여져야 되는데 이게 좋아요 이거 우리 집에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거기다 쓰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 전려진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요 다시 말하면 11조와 봉헌물이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의 주머니에 들어가요 성전 창고에 들여 놓아야 될 11조와 봉헌물이 소위 요즘 말로 인 마이 포켓 제사장의 주머니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진 11조가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물이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의 것이 되어진다면 이것을 백성들이 알고 제대로 된 11조와 헌금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느에미아를 읽다 보면 느에미아가 레이 사람들을 제대로 챙겨야 된다 이 반주하는 사람들 노래하는 사람들 제대로 챙겨야 된다 이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게 성경의 법이니까 그래서 11조 제대로 하고 봉헌을 제대로 하는 일은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재직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찬양하는 분들, 반주하는 분들, 교회가 당연히 살해해야 돼요 그건 성경적입니다 너 아니고도 할 사람들 많아라고 하면서 자원봉사해 라고 하는 건 옳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느에미아가 나중에 유대 총독을 12년 하고 나서 페르시아로 갔다 와 보니까 레이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일하러 간 거죠 그래서 느에미아는 이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한 일이 뭐냐면 다시 11조하게 하면서 12장 44절에 보면 곡감 맡은 사람을 새로 세워요 이게 뭐냐면 성도들이 11조를 안 한 게 아니라 봉헌물을 제대로 한 게 아니라 관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중간에 착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중간에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쓰여질 것에 쓰여지지 못하는 것을 알고 12장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곡감 맡은 사람을 새로 세워요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11조가 그리고 내가 한 헌금이 주님께 드린 재정이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면서 불신이 생긴다면 결국은 이 문제는 신앙 공동체가 타락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1조와 헌금은 사람이 함부로 손을 댈 수 없는 하나님께 드려진 성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원칙은 제사장과 레이 사람은 이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관심을 꺼야 됩니다 관여도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속한 KPC의 교단은 목회자는 재정에 간협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아직은 건강한 것 같아요 목회자는 재정에 관여하지 마라 간섭하지 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드려진 11조와 봉헌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교회 재산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온 수입 여긴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주님의 거예요 주님의 것을 목회자가 마음대로 당회가 마음대로 결정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합당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가 가진 부담이에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재직회입니다 여러분 재직회의 기능은 재정에 관한 것에 대해서 올바로 쓰여지는지를 감사하고 재정 집행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는 모임이 재직회예요 장로교회가 건강하게 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임이 재직회인데 재직회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배운 사람도 없어요 오직 충성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면 아멘에서 충성하고 헌금자라고 교회 와서 청소하는 게 재직의 할 일이라고 가르쳐요 그건 장로교회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장로교회라는 교단 이름으로 갈 때는 우리에게는 헌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헌법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올해 전부터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담이 있어야 됩니다 11조 성도들이 드린 봉험물 주님의 거예요 이것을 함부로 쓰지 말아야 된다 이것을 엉뚱한데 쓰여지도록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재정은 투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재직회를 통해서 1년 동안 여러분들이 하신 헌금들 또 외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헌금을 참 많이 해주셨어요 외부에 있는 분들도 해주셨어요 그것을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이 재정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일단 기초적인 안은 장로님들이 잡으실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니요 거기에다 재정이 들어가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공동체가 영적으로 침체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배도 죽었고 말씀도 죽고 주님의 양떼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지도자인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이 회개해야만 민족이 살고 백성이 사는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는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양떼를 귀히 여기고 그들을 말씀으로 섬겨야 하고 생명의 떡을 주님의 양떼에게 먹여야 합니다 그럴 때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양떼들이 풍성함으로 그럴 때 예배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보라 여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아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느라 하시니라 이 구절에 대한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말라기의 예언된 예언자 엘리아를 세례요한으로 보기도 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세례요한이 왔기 때문에 말라기의 예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엘리아에게 주신 사명을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도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와 목회자는 이 시대에 엘리아적 사명을 가지고 거룩한 떡,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고 엘리아와 같이 돈에 대한 욕심과 야망을 버리고 종된 마음으로 양떼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